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8월 1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 목요일의 남자 강찬호 논설위원 요.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네. 통과시 토크 강찬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뉴스 속보 접해서 아시겠지만 태풍이 지금 계속 북상하고 있고요. 오늘 밤 9시 정도 우리 서울을 통과할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단신으로 오늘 재판 관련된 또 송사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재판 소식은요.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오선 의원이 2017년 9월에 그 당시에 본인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해서 짧은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한 반론 형식이었는데요. 반론의 성격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썼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끄는 사건이다. 요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이 죽은 자의 명예, 사자 명예 훼손 등등 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작년 9월에 정진석 의원을 약식 기소를 했어요. 약식 기소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재판을 하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벌금형을 명령하는 이런 거를 약식 재판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이걸 굳이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해서 오늘 그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은 구형이 벌금 500만 원인데요. 1심 판결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의 박병곤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정진석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유력 정치인이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례적인 선고. 이게 뭐 1심이니까요. 그리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하질 않았어요. 하질 않았고. 그런데 정진석 의원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반응을 나타냈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 실형이 선고된 거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저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그런 범죄 행위였는가 하는 거고요. 저도 정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특히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인 인물이 아니었고 정 의원이 울린 글이 공적 관심사나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도 했는데 이거는 전혀 상식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 공적인 인물이 아닌가요? 전 대통령도 당연히 공적인 인물이고 그런 논리로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민주당이 비판하면 그게 공적인 차원에서 다 공적이니까 비판했다고 민주당이 그러겠지 그 사람들도 그런 공적인 인물이 아니어서 공적인 인물이 아닌데도 비판 안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진짜 우선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한 번 대통령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인이에요. 그리고 저 판사가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예산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보좌진도 3명을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요. 차량, 무슨 KTX 이용료, 병원 가서 치료비 등등 이런 거 다 전직 대통령한테 제공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다. 이거는 절대 이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약간의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징역 6개월 선고한다. 이 박병권 판사라는 분 아주 핫해지겠어요? 그리고 저는 부부싸움 끝에 검찰 조사를 받은 뇌물을 받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것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사를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이 당시와 달라진 또 상황이 있습니다. 이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박인규 당시 검사가 이인규 전 검사가 상세히 내용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박연차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주기로 한 건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 등 단순히 지금 정진석 의원이 쓴 것보다 더 강력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오히려 이 글은 연하게 쓴 거예요. 이 글은 부인이 돈 받았는데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 노 대통령이 부인은 가출하고 노 대통령은 목숨 끊었다고 썼는데 지금 그 당시 직접 수사를 하고 수사 조서라든가 다 갖고서 나름의 물증을 가지고 지금 글을 쓴 검사의 책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이 아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아들 집 해주기로 한 거 어떻게 됐느냐고 그 누구야 부하겐차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서 박연차가 빨리 마련해 드려라 사과하는 등 노무현 전 부인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나 민주당이 그 검사 중에 이인규 검사를 고소하고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반박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반박할 만한 내용이면 당연히 했을 거예요. 이거야말로 펄쩍 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드러난 상당히 사실에 부합 가깝다고 할 것인데 그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과거에 훨씬 더 연하게 본인은 아니고 부인이 받은 것 때문에 했다는 걸 갖고 이랬다는 거는 이걸 갖고서는 더군다나 공인도 아닌데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이거는 굉장히 무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을 드러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할 거 하겠고요. 한 가지 저는 오히려 이걸 보고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흑석선생 재판이라고 봅니다. 흑석선생 재판이야말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술집에 가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느니 이런 내용들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판사님이 그 누구야? 우리 흑석선생 한번 재판 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잘 따지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한번 흑석선생 재판도 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판결. 우리나라 법원에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조민,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해서 지금 부부가 같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어머니인 정경심은 지금 실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민에 대한 기소는 기소 유예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만 우리 어벤져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하고의 법적인 혁병성을 생각하면 조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분하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했는데 중앙지검 공판 5부가 오늘 조민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조민은 피고인이 된 거예요. 오늘부로. 그렇습니다. 피고인 조민은 조국 등과 공모하여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서 이때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이랬다. 그다음에 또 정경신부가 공모해서 그다음에 2014년 6월경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뭐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를 했다. 이런 거 보고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안시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인특기소가 됐어야죠. 지금 조민 보면 그동안 본인이 이렇게 지금 지은 죄가 혐의가 무거운데 본인은 마치 아무 죄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가해진 법의 심판도 굉장히 부당한 양. 막 본인이 유튜브도 하고 뭐도 하고 엄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른바 문바나 조국바 해갖고 본인들에 대한 어떤 상당한 많은 대중의 지지율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법적인 심판도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지율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팬덤에 의지해서 돌파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조우민 씨의 행태가 더욱 굉장히 검찰을 자극했다고 봐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 그런 저는 세상에 이렇게 혐의가 많이 가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어머니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얼굴 노출시키면서 마치 연예인이 된 듯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팬덤을 형성하고 지지층을 막 이제 불러내가지고 그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본인과 또 부모의 어떤 법적 처벌을 원해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때 소동 취하하고 뭐 하는 거. 그런데 결국 조국이 결국 또 법정에서 또 그걸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검찰에서 조민 기소 여부는 조국이나 정경심의 태도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한 후에 결정하겠다 했는데 조국은 전혀 자기 딸 자기가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떼준 게 조국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그냥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그게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그쪽 판결이 나왔는데 배소현,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사실상 이재명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배소현 1심 선거 공판이 나왔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건 실형은 아니고 알겠는데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재판부가 사실관계 확인한 게 피고인 배소현은 공무수행 중 김혜경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고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 오땡땡이 7급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배소현의 그 밑에서 그냥 잔심부름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혜경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죠. 그때 자기가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자기가 복용한 것처럼 했는데 재판부는 그게 거짓말이었고 김혜경에게 갖다 줬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는데 이걸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 기부 행위. 그때 중식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불러놓고 인당 3만 몇 전 원짜리 런치 세트 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이게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혜경은 이 사건 관련해서 배소현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소 중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김혜경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만 남았는데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김혜경 씨에 대해 얽힐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은 결국은 종범에 불과하고 그렇죠. 주범은 따로 있다. 네. 김혜경이다. 주범은 따로 김혜경이다.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주범을 잡기 위한 종범 수사에서 성과를 크게 올렸다.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 주범을 잡기 위한 종범 수사에서 성과를 크게 올렸다. 굉장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사실 이게 지금 폭로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와서 이 정도 지금 진척이 된 걸 보면 정말 이거 다 간단히 얘기하면 세금 도둑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정말 세금 1원 1푼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걸 볼 때 어떤 재판은 아주 그냥 신속하게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사면받은 우리 김태우장 강서구청장. 사면 예정이지 받은 건 아니죠 사면 예정인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든 간에 현 김명수 대법원장 있는 시절에 괘씸죄 걸린 반문 인사들은 아주 신속하게 재판에서 유죄를 때리고 반대로 이렇게 민주당 계열 인사들 재판은 끝없이 늘어져 가지고 그게 언제 있었던 사건이더라 국민대회에 이렇게 되는 수준까지 항상 가는 이 재판부의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민주당을 향해서 폭탄을 던진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폭탄을 던진 셈인데 이게 이제 폭탄 던지고 자기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여론의 도덕적 비난 이런 게 있으니까 퇴각을 해버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 돈봉투 19명 검찰이 특정했다는데 지금 언론에서 15명 실명을 공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전혀 아니다 펄쩍펄쩍 뛰는데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왜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하게 되는지 그 사회인이 뭔지 민주당 내부 상황 우리 또 강찬호 대기자가 취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선관위 전문기자 나왔습니다만 지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제를 선보겠다. 사전투표제 선보겠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